아니 왜 베개의 밑에 있는지? 아니 이거 왔을 줄 몰라. 아니 왜 베개의 밑에 있는지? 진짜 최고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처음 보는 속옷으로 쿠리코 당황하게 하기! 저희가 평소에 커플티를 많이 입는데 아직까지 커플 속옷은 없어요. 그래서 커플 속옷을 사서 몰카를 찍는 겸 쿠리코에게 선물을 해주려고 합니다. 김경식, 너 정말 로맨틱해. 이러니까 쿠리코가 뻑이같이.. 그냥 조회수 빨라고 랄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리따! 출발! 출발! 그 후기! 지금 쿠리코가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속옷의 태그를 제거하고 속옷을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첫 번째 커플 속옷입니다. 오마이갓! 아아아아악! 집어넘히 후기! Box built-in 커플 속옷이라고 하셨는데 왜 쿠리코이 속옷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말이 안돼… 이걸 이렇게 들었을 때 팬티가 있는데 말이 이렇게 halten.. 이쁘러icamente.. 세 ram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여분의 휴지 살짝 이런 식으로 좀 꾸벼놔서 이런 디테일 이런 디테일 누가 봐도 지금 이 침대에서 한바탕 전쟁이 일어난 거야 여기서 뭔가 이불도 여기 있다는 게 뭔가 이런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키고 여기에서 쭉 갔다가 이불 속을 살짝 들려 여기 너무 많이 보인다 좀 더 집어넣었지? 한 요정도? 요정도 했을 때 팬티 딱 입고 어? 에이 설마 그래도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순간 여기서 바로 이 휴지가 나오면 게임 끝!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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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글이 되어줄게야 내 품에야 안겨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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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네 네 잘했어 그레코? 응 잘했어 그레코? 안긴 너의 미소가 옳지 봐봐 내일 하트 한 거 봐보세요 그레코 봐봐 봐봐 미화수? 응 봐봐 흠 기름이네 봐봐 도우가 봐봐 봐봐 클러즈 어 Belarus 그래 이정도 정답 왜 이리와서 앉아있어? 왜 이리와서 앉아있어? 하나도 안오모이 왜? 하나도 안오모이 하나도 안오모이라고요 아이고 옳지 진짜 강아지 진짜 야스는 옆으로 줄 뿐지 싫으라고요 하얗고 하얗고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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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겟다이 등 어디있어요? 하얗고 하얗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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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고소! 고소! 이거... 이거 줄어들어 야스이예요! 고소! 쟈! 고소! 뱀에 home 하이 이거 봐봐 선생님 새끼 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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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맞대 왜? 이거 슬지 않았다 わっ 次に 次に掃除してみて わえべえ してみてちょっと見てちょっと見て ちょっと見て ええ 全部取ってみて全部取ってます 何全部取ってみて終わったらここにおいて 全部取ってみて 何かあるじゃん これ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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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クルクの物はあります? あれよ私じゃな私こんなの持ってないもん クルクの物はあります? クルクの物はあります? 何? 何? 何でベゲの下にあるの? 何? 何でベゲの下にこれがあるの? 何? クルクの物はあるの? 今そういうことを話してるんじゃなくて 私が物じゃないなら 私が知ってるじゃん 何で? ええじゃあ誰が置いたの? ト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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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本当に? 何の? これは これは 知らないものは何でここにあるの? ボルゲですよ私 クルクの物が一致 サイトでクルクの物が一致 何?違う こんな時にウソつくなんじゃって最低だよ 本当に アリクなの? アリケッソ、アリケッソ 何で アリケッソってちゃんと話しましょう それなら 何でアリケッソ? 聞きますが チナンチングやーそれか 今日だけの関係? クルククルクの物になるの? 유사증? 브라운친근? 아니, 그거... 아니, 그거 답변해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듣는 권리가 있어? 제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좀 눈을 봐. 아니, 그거 싫어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SNS에? 아니요. 소개? 전산동이요. 전산동? 그런 곳에 있는 곳이 있잖아. 전산동이요? 어떻게 상황이었어? 그리고 왜 제가 새로운 책을 읽는 거야? 제가 읽은 이유가 있었어. ịnh 私痛くない? それ Así 私達が寝てたところで何してるの しかもなんか説明も曖昧だし キレイからお金を上がって買える それなら私にちゃんと不満感を話したらいいのに なんでそういうことをするの? しかもネイルアートに行ってるときに 最近は説明ができないんだったわけですけど 私も今ここで話す必要はないから 来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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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ちって聞いて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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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ね ちょっと理解できない… 明るいきたい spot こらみんな Enlightened bromは信頼します マッチが来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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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て来て来て来て来て来て来て来て来てidgeopath ぼんにゃん君に hacerle unaフラップ? 本当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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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 本当? 信じられないでしょ? うん わぁ めっちゃ性格悪い もっちゃけ! 私めっちゃ性格がめちゃくちゃ悪いじゃん もう 全ては違う カンプラワンダリアで買ったし はーい おぉー 皆さんクリックがこんなに怒りました? 違う違う私 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 私も本当はこれしたかったけど 違う なんでペゲのした どんなプレイするの? 来てみますもん 今から来てみたいと思いまーす 後で来ます メンバーシップでやればいいじゃん 違う?そんなこと 何でメンバーシップでやります? へどっと 아멘